안녕하세요 아니 공연 끝나고 제대로 인사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인사 좀 들려고 놀이터에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반갑죠 안녕하세요 극장에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인사드리는 시간을 아무래도 주기 힘드셔서 이렇게 조금 인사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더군다나 제가 이번 주에는 4일 연속 공연입니다 벌써 오늘 세 번째 했고 내일이 네 번째인데 매번 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서 어떻게 이거를 인사드려야 될까 싶다가 맞아 라이브가 있었지 했는데 한참 동안 라이브가 어디인지 찾았어요 라이브도 너무 오랜만이니까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라이브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되나 계속 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얼굴에서 빛나는 게 아니고 공연 끝나서 개그림이 돋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일도 보러 오신다고요 승헌이 형 들어왔다 4형 공 따윈 두렵지 않아 위험도 깨 일어나라 두렵다고 한 적 없습니다 언제 두려움을 가르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계속 그림자가 생겨 오른팔로 들어야 되나 저도 수고라면 수고지만 저는 어쨌거나 의무라는 것이 좀 주어지는 수고라면 여기 와주시는 모든 분들은 의무가 없이 정말 마음이 닿아서 계속 와주신 거잖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입술이 너무 이쁘다고요 목이 기피제 안 뿌렸습니다 목이 뭐 잘 물리지도 않아요 코믹 연기의 달인이 되시는 듯 조곤조곤 엘레강스한 말투도 오랜만이네요 제가 뭐 엘레강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당신은 귀엽다 내일은 전설이 들어간다 비파곳에서 보자 죄송한데 혼자 가세요 비파곳은 좋아서 와주시는 거 알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좋아서 와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감사한 마음은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 마음 한켠에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보답하는 것 그것은 사실 말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과 별개로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는 일방적인 무한한 사랑 제가 어떻게 그곳에 비할 바 100분의 1이라도 이렇게 고작 이런 방송 트는 걸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나마 좀 표현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좀 전하고 싶어요 충성 조장님 존경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해주셨는데 안 아픕니다 사랑해요 해주셨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상동이 형도 들어왔네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이렇게 한 분씩 한테 하나씩밖에 사랑을 못 주는데 여러분들은 막 수십 수백 개의 사랑을 저한테 주시니까 그럴 때 참 노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어떻게 노래로 알게 됐고 우리가 그 노래 이후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정말 데뷔한 이래로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내일도 당연히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 다하는 모습 자꾸 더 바네요 열정을 다 해야죠 제가 가진 건 줄 수 있는 건 그거니까 우리 양 누나도 들어왔네요 연기도 잘해 노래도 잘해 상돈동지 내일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멋있습니다 해주시는데 기본이죠 기본 저는 딱 더 특별하지도 않게 기본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가장 시작이겠죠 앞으로 하나씩 더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죠 요즘 자주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 너무나 행복한데 한편으론 걱정돼요 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막 그 여행 갈 돈 막 다 쓰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네 뭐라구요? 다 재벌이시라구요? 오래오래 팬할 거예요 오래오래 팬할 수 있도록 꼭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오늘 제 눈물 뽑으시려 하시나요? 해주셨는데 눈물 뽑을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늘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에 또 이런 라이브 방송을 킨다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여행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다 필요 없어요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더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해야겠죠 평생 칭찬만 받고 사셨겠지만 어떤 칭찬받으실 때 제일 행복하세요? 해주셨는데 흠... 글쎄요 어떤 칭찬? 칭찬은 다 좋지 않을까요? 어떤 칭찬은 딱히 없는 거 같아요 흠... 동구 통장이면 충분합니다 해주셨네요 어... 인테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해주셨는데 그런가요? 저 먹먹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거에 비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거의 반만큼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공연 보며 행복하게 하루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공연이 끝나면 참 늦은 밤이죠? 야... 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집에 다 가셨는지 모르겠네 범유다 삼각지대 장간이고 절경입니다 항상 매 공연마다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진짜 인테형님 팬이어서 힘내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럴 거예요 아! 제 목소리를 일부러 먹먹하게 하는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아 제가 집 말고 좀 밖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 왔는데 너무 크게 얘기를 하는 건 또 이제 지금 밤에 주무시는 분들한테 민폐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인테님이 제 비타민 제 공진단이라고요 공진단 공진단 오랜만에 들어본다 어머나 공원 우리 동구 지나가서 인테님이 생각했습니다 해주셨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공연을 오세요 말만 하지 말고 연공에 힘드시지 않으세요 해주셨는데 연공 사이를 저도 조금 음 음 잠깐만요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나봐요 우리 어떤 차가 나오나 볼까요 네 검은색 차가 나왔습니다 네 차가 잘 지나가고 있어요 어 저도 처음에 연공 한다고 했을 때 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거라 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어 여러분들 보면서 힘을 얻나봐요 여러분들이 되게 에너지를 주시니까 연공 할만하던데요 진행을 알 수 없는 라방 진행을 알 수 없는 라방 네 어 다행히도 여기는 황간해가 짱또를 던지진 않습니다 네 인테오빠 부르셨는데 왜요 얘기하세요 밥 먹었죠 공연하기 전에 배고파서 밥 먹었고 왜 매일매일 레전드 일까요 해주셨는데 음 제가 고민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공연을 계속 보시면서 아마 자기 스스로의 그 시나리오에 저를 대입하다보니 더 좋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눈이 충혈되신 거 같은데 피부는 빛나시는 거 같아요 눈 충혈됐나요 아까 좀 울어서 그런가 이전엔 율동이었는데 이젠 너무 멋있어서 절도 있어서 전 다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도 그냥 율동에서 조금 나아진 편인데 더 멋있어져 보려고요 인테오빠 불러보고 싶었어요 하하 좋다구요 이쁜 인테오빠 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눈이 너무 이뻐요 아유 어떻게 다 이렇게 이쁘게만 봐주실까 해주고 싶은 말 잔뜩 있었는데 얼굴 보이니까 잘생겨서 말이 안 나 아니 뭐 은이 보고 팬 됐어요 오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하하 눈도 조금 빨개서 형 이제 정말 토끼가 된 거 같아요 제가 앞니가 좀 크죠 진심 주먹 휘두를 때 부응 소리 날 거 같아요 부응 소리 나게 휘두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막상 보면 입이 안 열려요 눈으로 말해주세요 눈으로 말해주세요 오빠 눈에 별 박힌 것 같아요 별이 아니고 핸드폰이 비치나 핸드폰이 비치네요 오늘도 혼잠 오늘 혼잣말도 너무 귀여워요 오빠 악력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악력이 뭐 많이 나올까요 액션스쿨 다니는 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이 뮤지컬 연습을 했을 때 뮤지컬 연습장이 아니고 소림사에 온 줄 알았습니다 계속 발차기랑 주먹 연습하고 싸움이 연습하고 이래서 아 이곳은 소림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었고 우리 같이 공연한 서승원 배우님이 노래는 이제 됐으니 연기 잘하는 액션배우가 되자 이래서 공감을 했고 그거에 굉장히 열심히 집중을 조금 했었는데 아직은 뭐 완전히 저한테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치지 마시길 아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다치지 않는 거 다치지 않을게요 이건 약속하겠습니다 꼭 안 다칠게요 집중하고 연기랑 액션이랑 둘 다 해야겠죠 아무래도 몸을 좀 써야 연기도 더 잘 보일 테니까요 몸 쓰는 걸 많이 더 배우려고요 두석이네 책상 안 무거워요 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발차기가 멋있어요 음 발차기 저도 막 이렇게 공중에서 막 두 바퀴 돌고 싶은데 그거는 이생의 글은 것 같습니다 평상 좀 무겁긴 한데 뭐 들만 합니다 무릎? 아 무릎이 계속 많이 이제 털썩털썩 꿇어서 어 그냥 제 무릎 색깔이 원래 조금 갈색 빨간 갈색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계속 빨간 갈색이네요 음 근데 아프진 않아요 햄스트링? 햄스트링은 전혀 괜찮습니다 같이 본 친구들이 다 인테님 너무 잘한다고 했어요 뿌듯해요 음 아 친구분들도 이렇게 데려오셨구나 아 슬기 들어왔어요? 슬기 어디 있지? 네 아 지금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곳은 저희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어 이번 주에 처음으로 사연공이 있었고 네번 연속하는 공연이 있었고 오늘 셋째날 내일이 이번 주 공연의 마지막인데 감사하다는 여태까지 공연 와주신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퀸 라이브 방송입니다 무릎 지키고 있어요 아 동구 무릎에 손 100개 붙이고 싶어요? 흠 괜찮아요 네 인테님 보여드리고 싶어서 30일 공연은 엄마랑 같이 가요 30일? 오늘이 며칠이지? 어 30일 어 30일날 더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도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어 태양님 팬분들도 인테님 멋있대요 해주셨는데 어 어 전 태양이의 노래와 연기에 대한 열정을 사랑합니다 참 열심히 해요 멋있는 친구 동생인데 배울 점이 많아요 굉장히 어른스럽고 어 내일 엄마랑 같이 오세요? 다행입니다 내일은 제 컨디션이 120퍼를 예정이라 보여드리겠습니다 흠흠 타이완에서 사랑한다고? 고마워요 저도 같이 가고 싶지만 30날에 조부님 49제라 이런 제가 조부님을 모르지만 애도합니다 아직 안 본 1인 넘나 궁금해서 꼭 보러 갈게요 네 항상 어 표가 88,000원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약 2시간 반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시간 금액 어 어 아깝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응 컨디션 안 좋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공연 보여주시는 김지휘 배우 달인은 진짜로 세게 때리시는 건가요? 항상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때리는 게 아니고 뒤꿈치 들고 쾅 이렇게 해서 앞에 쪽에 지휘 배우의 발을 놔두고 전 뒤꿈치로 땅만 쳐요 발은 안 칩니다 하하 인태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의 고백 타임 저도 그럼 고백할게요 진심으로 저도 사랑합니다 음 저 알코올 안 먹었어요 근데 4일 연속 공연이 있어서 알코올 생각도 나지 않아요 음 밤에 달달한 포드캐스트처럼 인태님 목소리 듣기 너무 좋네요 저도 달달한 여러분들의 댓글 보는 게 너무 좋네요 음 그쵸? 바닥 치는 거 보셨죠? 네 아 제가 설마 그 재미와 표현이 뭐라고 지휘 배우의 발을 진짜 밟겠습니까? 그럼 오빠 목까지 제가 마실게요 마셔주세요 제 목까지 마시려면 음 소주 한 3병은 드셔주셔야 되는데 인증 꼭 해주세요 잠깐만 아이디 봐보자 저 태그에서 소주 3병 먹은 거 빈 거 올려주세요 아 시훈아 아 또 박시훈 배우가 고생 많으셨다고 했는데 저를 소림사로 이끄신 분입니다 네 연습하자마자 점프를 뛰게 하고 발차기를 계속하게 하고 주먹을 계속하게 하고 그래서 덕분에 발차기랑 주먹을 내지를 수 있을 정도는 되게 만든 우리 액션선생님 음 흐흐 흐흐 나눠 마셔주세요 근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잠깐만요 또 차가 나오네요 이번에 흰색 차일까? 흰색 도전! 오 진짜 흰색이야 흰색 차 나 맞췄어 아 진짜 라디오 하세요 진짜 목소리 너무 좋다 하는데 FM 94.5 메가데스 듀에이토의 더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맡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4년째죠 음 근데 제가 오면서 봤는데 약간 물가에 있는데 개구리가 엄청 우는 거야 비올려나봐요 개구리가 막 울던데? 개구리가 울면은 헉! 우리 옛날 얘기에 개구리도 물가에 부모님 무덤 만들어 놔서 비만 오면 떠내려 갈까봐 운다고 그랬는데 저기도 오만이네 그쵸? 개구리도 오만이 때문에 눈물을 울음을 터뜨리는군요 아 역시 비가 오려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많이 우는구나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흠 눈빛 왜케 스윗헤어 유재인 건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음 정말 저에겐 다 사랑스러운 분들인데 오늘도 인테님 라비타 고음 듣고 취침 예정 목에 점이요? 어딨지? 여긴 거? 이게 점이 잘 생겼다고요? 점이 어떻게 잘 생길 수 있어요? 장마가 좀 와야죠 지금 가뭄이 너무 심했죠 비가 한번 시원하게 쏟아져야 또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기 편하겠죠 여러분들과 인사를 충분히 나눈 것 같고 전 이제 이 사랑스러운 글들 눈에 담아서 집에 갈까 합니다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 라방 저장하라고요? 저장을 할까 말까? 오늘은 저장 안 할게요 안녕